1, 2, 코넥! 안녕하세요! 엔하이픈입니다! 네, 저희 엔하이픈이 제10일에 강원 차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 월드 리키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. 작년에는 저희가 올해 신인상을 받았었는데 올해에도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. 이 상은 사실 전 세계에 계신 엔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상이잖아요. 네,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감사한 상인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을 부합하는 엔하이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쉽게도 저희가 직접 무대에서 인사드리진 못하지만 저희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잘 아시죠? 그죠? 네, 그리고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멋있는 모습 저한테 보여도 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! 해피니어으!